이 적의 5분 라디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하면 자꾸 그 생각이 커져요 그 밤일은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그럴수록 쓸쓸해져요 우린 취했고 그 밤은 참 길었죠 나쁜 마음은 조금도 없었죠 진끗한 하루 커다란 외툴 풀어내듯 자연스러웠던 걸 우린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마무리할 때 들려드리려던 노래 못 들려드려서 오늘은 5분 라디오 시작하자마자 성공 개국인 새 앨범의 노래 비포 선라이즈를 잠깐 불러드렸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1분 30초 정도가 이미 흘러버렸네요 자 우리 미녀작가 피에스타의 제이씨 네 네 들어오세요 네 어후 어후 적군님 노래 부르시는 거 보고 멍하게 있다가 못 들어왔어요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어떠셨어요 일단 뭔가 떨리던데요 굉장히 그 감상 얘기하는 동안 또 2분이 네 다 흘러서 이제 2분 45초 정도가 남아있네요 네 자 우리 코너가 있죠 저기가 다 흘러줌 네 오늘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네 임유리님 질문입니다 노래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세요? 아 다음 가사가 뭐지 그럴 때도 있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질문이 끝났습니다 자 다 흘러줌 시간은 내일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 타이밍에서 제가 광고 보고 올까요? 네 20년이 지난 뒤에도 너와 함께 듣고 싶은 이적 오직 고독의 의무 20년이 지나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코너가 있습니다 그렇죠 20년이 지난 뒤 저게 짤방이라는 코너인데 아 이게 20년이 지난 뒤라는 노래가 있어요 새 앨범에 네 20년 후에 나를 되돌아보면 아 그때 그런 노래를 만들었었지 음 그러면서 그 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의 노래인데 기대되네요 네 네 자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죠? 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거 솔로 1집 자켓이에요 네 아 정말 턱선이 예사롭지 않군요 예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오 이거는 아 2003년도에 제 저 멍한 얼굴이 좋다고 사진작가님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3집이죠 그림으로 바뀌었네요 이때부터는 좀 뭔가 얼굴에 자신감이 조금 없으셨나봐요 쭉 없었어요 이번 앨범의 아트웍도 대단해요 어 이거 공개되면 큰일 나는데 오 예술작품 어디 이렇게 네 이번 앨범도 사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은 맹꽁이 사진을 넣으면 어떠냐 네 야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속취에 들어있는 자켓 이미지고 그래서 이번에 선공개곡의 이미지를 썼고 또 정말 앨범 자켓은 이번 주 금요일 공개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너무 아쉽지 않아요? 뭐가요? 컴드 기념으로 즉석에서 시청자분들을 위해 짤 한번 보여주세요 뷰어미짱 굉장히 원하실 거예요 지금 유독의 이름 뷰어미 좋습니다 아 앨범이 잘 들을 수 있었는데 자 저희는 내일을 기약하면서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적적한 추천곡 아 적절한 추천곡 적절한 추천곡 적절한 추천곡 적절한 추천곡 저의 원이었어 많은 하늘을 달려 아 아 어 나올 타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허가하게 하늘을 달리다 죽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surface 더 da avasgel UR mummy вы pod 어 하면 mel خ 감사합니다.